문학이 2019년도에 어려웠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현대소설과 희곡복합형이 어려웠다고 많은 학생들이 아우성을 쳤는데 과연 어려웠을까요? 그거는 문학을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를 한 학생들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문학을 아직도 뜻풀이 받아 적고 정리하고 자료 보고 있습니까? 올해 수능 문학에서는 어떤 것도 뜻풀이 의미를 묻지 않았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바로 천변풍경이라는 소설과 우리 오발탄이라는 희곡의 결합형도 내용을 묻기보다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묻고 있다는 거죠 그 두 개의 작품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들을 받아 적고 정리하고 요약 정리했다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혼자 문제를 풀어가는 데 더 큰 어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 고3들은 잘 모르겠지만 문학이라는 공부는 열심히 받아 적고 뜻풀이하고 하면서 낯선 작품을 혼자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키우지 못한다면 오히려 문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문학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어진 조건, 보기에 따라서 그 기준에서만 작품들을 접근하는 겁니다 그럼 올해 문학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다고 하는 바로 소설과 희곡의 결합형인 2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오발탄이라는 내용 다 알 것이고 천변풍경 내용 알 것이지만 전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고 문제에서 보기가 주어지면서 보기를 가지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죽으라고 뜻풀이하고 받아 적는 수업만 들었던 친구들은 여전히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것이고 죽으라고 질문을 봤을 때 답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문학이라는 건 주어진 보기 조건 기준의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그것에 맞춰 스스로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내용도 보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한다는 말은 보기를 기준으로 보기의 내용의 범위 안에서 보기의 내용을 갖고 해당하는 질문을 해석하라 해요 나 스스로 해야 돼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 움직여야 돼 그래서 문학이 또 쉬운 거예요 할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의 기억디극과 나의 71, 75번 장면에 대해서 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보기의 내용을 가지고 가와 나, 둘, 다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보기가 기준이겠죠 잘 봅시다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서술하지는 않는다 궁금합니다 모든 걸 서술하지 않으면 어떤 거? 일부분이겠죠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들 중 작가의 시선에 의해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즉 서사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의 선택과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어떤 서사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선택된 것, 특정한 부분 이 선택된 것들을 선택한 다음에 그것들을 결합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떻게 결합해가 궁금하겠죠 비문학입니다 문학도 비문학 논리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택이란 시간과 공간을 분할한 후 의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을 시간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잘라서 공간 중에서도 잘라서 분할한 후 의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을 결합이라 이렇게 선택 잘라서 두 개 이상으로 잘라진 시간과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롭게 사건을 구성한다 간단히 본다면 서사는 긴 시간 중에 X라는 시간, Y라는 시간, Z라는 시간으로 잘라서 이 시간들을 공간에서도 A, B, C라는 공간으로 잘라서 수많은 공간 중에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만드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분할과 그것을 결합한 것이 서사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서사는 다양한 사건의 구성 방식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발탄의 내용이라든가 천변 풍경의 내용을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암기하는 일을 자꾸 버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내는 힘을 기르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들을 때 죽으라고 자세하게 뜻풀이 해주는 강의는 이제는 지양해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다리를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자르는 무서운 강의거든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 근거를 설명하지 않은 채 무작정 뜻풀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속고 있는 거고 수능날 아예 손도 못 댈 거고 지금보다 점수가 더 떨어진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가의의 기억디귿을 봐야 되고 이걸 가지고 71번부터 75번 장면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해석할 때는 다른 지식을 넣지 말고 시간과 공간의 선택과 분할, 결합만 보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봅니다 자 정답이 아주 쉬우니까 5번 볼게요 디귿은 시간의 흐름을 분할했다는 말은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논리 분할이라는 말은 역시 나눈 거잖아요 시간을 잘라야 되고 그럼 분할은 두 개 이상으로 나눠줘야 되고 분할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 변화라는 건 어디에서 어디로를 선택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75와 유사하지만 그럼 이것은 디귿 부분이 시간이 분할 분할한다는 것은 시간을 나눠야 되는 거야 두 개 이상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묘사하는 대상이 어딘가에서 X에서 Y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게 장면 75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두 공간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75와 구별되는군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서로 다른 두 공간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 점에서 그럼 이 말은 디귿에는 디귿에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고 오히려 장면 75에는 서로 다른 공간이 등장한다는 뜻이죠 자 이게 3점짜리고 가장 많이 틀다고 하는데 너무 쉽죠 그러면 실제로 디귿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디귿은 두 개 이상 분할이 되고 있고 서로 다른 두 공간이 나오지 않는지 아주 쉽죠 그러면 디귿 디귿 봅니다 자 얼마 있다 원래의 신전은 술집으로 변하고 그러면 신전 원래의 신전은 술집으로 공간이 X가 Y로 공간이 대상이 바뀌었네요 또 그들이 살던 집에는 좀 더 있다 얼마 있다가 해서 좀 더 있다 시간이 두 개 나왔어요 그럼 시간이 분할된 거지 이 시간과 이 시간들 시간 두 개 분할 하숙옥 이라고 하는 간판이 걸렸다 또 그것이 Y에서 또 Z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쨌든 여기는 공간 두 개 이상으로 변화하고 있고 시간도 분할하고 있죠 그럼 다시 본다면 벌써 틀렸죠 벌써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디귿에서는 시간 분할은 있지만 대상의 변화는 있지만 공간 두 개 이상의 공간 공간의 변화는 없는 것처럼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공간이 원래 신전은 술집으로 또 그들이 살던 집은 하숙옥 간판으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술집이란 원래 신전이 술집으로 바뀌는 것도 우리가 살던 집이 또 하숙옥이라는 간판으로도 공간이 두 개 이상 나오고 있고 변화가 있죠 그런데 선택지 5번에는 공간의 변화가 없다고 했고 또 틀린 거 장면 75와 같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면 75 그러면 장면 75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간 분할과 대상의 변화 여기까지가 장면 75와 같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호의 집 골목 골목이라는 장소가 하나가 나오네요 그러면 장소가 하나가 나오면 여기는 오히려 공간이 두 개 이상이 나온다고 했어요 변화가 철호 집 골목 그러면 스카프를 두르고 핸드북을 거친 명숙이가 엿듣고 있다 철호 그게 바로 역설이란 말이다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비틀려서 하늘 억지란 말이다 비틀렸죠 분명히 비틀렸어요 그런데 그 비틀리기가 너무 늦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기는 오히려 골목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집 골목이라는 장소야 그러면 골목에서 지금 스카프를 두르고 있는 명숙이가 엿듣고 있는 장면이야 그러면 공간은 지금 공간은 지금 뭐다? 골목이라는 공간이고 또 다른 공간은 집에서 방 안에서 철호와 영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집 안이라는 공간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공간들이 변화를 겪고 있는 건 또 아니고 틀렸죠 그런데다가 시간의 분할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예 시간 자체가 나와있지를 않죠 시간 분할 말을 쓸 수가 없죠 대상의 변화도 없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답은 3, 5번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오답률이 높은지를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죠 철저하게 이거는 뜻풀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분할 쪼개졌느냐 어떤 대상이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됐느냐 공간이 두 개냐 아니냐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건데 분할, 변화, 요단화만 찾으면 되는데 이걸 뜻풀이 활용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이렇게 쉬운 문제를 아이들이 헤맸던 거죠 다시 한번 문학이라는 건 제가 시리즈로 다 보여드리겠지만 복이라는 기준이 주어지면 복이라는 기준에 맞춰서만 접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학을 쉽게 접근하면 되고요 잠시 후에 우리가 두 번째 이 선택지만 보고도 이 어렵다는 문제에서 선택지만 보고도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것이 문학이다 그렇다고 제가 선택지만 보라는 것은 아니니까 다음 퀘스트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gospel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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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